어? 설마 진짜 끝? 에이 에바지 너무 쉽잖아요 한번더 싸울것같은데 좋아요 이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먹으면 오케이 체력하나 늘었죠 진짜 막트다 제가 여기서 존나 뺄게요 진짜로 쨔쨔 쨔쨔 오케이 1. 2. 이런 거 맞으면 안 되고요. 저거 무적이죠? 무적인가? 아니네. 이렇게 하고. 오 지랄 오 오 오 오 오 집중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하트 하나밖에 안 깨졌어 딜타임 팍팍 타 톡톡 툴 피하고 3번 툴 어 저거 뭐여야 되는데 어 저거 하트 안먹어지면 에바고 어 어 체력 여유 많아요 지금 멀리서 짤짤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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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람방카이안아 니가 나를 대체하는구나 넌 더이상 그릇이 아니야 신격을 품은 왕관이로구나 저주받을 냥이여 난 이제 니 자비 아래에 놓인다 넌 복수를 우짓는 거짓된 우상이 되려는가 아니면 자비로운 겁쟁이가 되려는가 이제 니 사악한 행동으로 나를 비난할 순 없으리라 어떡하죠? 살려줘야되나? 죽여야되나? 어떡하죠? 노예로 쓰는게 존나 개이득인거 아닌가? 살려줍시다 나약하면서도 징징 짜는 더러운것 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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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뇌해버린 당연히 추종자 세뇌 되기 중 좋아요 오히려 죽이는 것보다 저렇게 이제 노예로 만드는게 세뇌시켜갖고 추종자 만드는게 더 비참한 채우겠죠 다시 태어난 그릇을 번제하라 다시 한번 어쩌고저쩌고 나이스 고귀한 사도의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도 볶음을 전파하시어 다른 이들 또한 위대한 어린양의 신성한 가르침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와 진짜 재밌었다 존나 재밌었어요 진짜로 오 그치 예술 제자 중 하나는 역 십자가 형으로 죽음 그래요? 와 그냥 다 십자가에 막 그대로 걸려왔고 그런게 아니에요 역 십자가 그런 형태도 있었나보네요 오 오 오 뭍치 부와앙 컬트 오브 더 램프 오 와 오 오 와 까비 아 살짝 참았어야 되는데 부와앙 컬트 오브 더 램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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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